카메라를 갑자기 들이대시네요 아 또 임장머신이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면서 나름 팬층도 많이 생긴 거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뭐 주변에서 알아보는 사람 있나요? 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또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아직은 유튜브를 발견한 친구 아무도 없었는데 드디어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 오더니 오늘도 임장가? 이러더라고요 쇼츠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또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임장머신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기분이 어때요? 사실 되게 기분 좋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관종기가 없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열심히 답변도 드리고 성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왜 이렇게 시끄럽죠? 이 차가 이제 제 첫 차입니다 2010년에 뽑은 제 첫 차고 차를 좀 바꿀 거야 돈을 벌 때마다 그 유혹이 한 번씩 생기잖아요 고민이 되는데 이 차를 경매로 내놓으면 300만 원도 못 받더라고요 추억도 좀 있지만 아직은 잘 굴러가기 때문에 더 타고 있습니다 몇 명과의 추억이 있죠? 아니 근데 최근에 영상 보니까 경매로 건물 낙찰을 받아가지고 풀피를 했잖아요 아 네 풀피를 얼마였죠? 풀피를 최종적으로는 한 1억 2천 정도 아 그러면 사실 1억 2천이 추가 자본이 생긴 건데 또 대출도 없잖아요 그 건물에 그러면 사실 이 똥차 한 번 바꿀 생각도 할 텐데 저는 이미 그 건물 받기 전에도 다주택자였는데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보유한 물건들 역전세를 좀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아직은 이렇게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생활비 쪽으로 5천에서 1억 정도는 예비 비용을 가져가려는 것도 있고 조금 자금을 지금 보수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장모 씨님은 휴식 중인가요? 네 육아휴식 중입니다 이게 외벌이에요? 외벌이죠 아이도 있잖아요? 아이가 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원래 혼자 벌어서 내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휴식하면 소득이 없잖아요? 없죠 그럼 지금 뭐 먹고 살아요? 대표님이랑 일하면서 조금씩 용돈 보유 강의 수입 같은 거 뭐 그렇게 하나하나 좀 구수입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제가 퇴사나 휴직을 할 준비가 안 됐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보유한 현금으로 최소 2, 3년은 그냥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금 계획을 가지고 휴직을 해서 제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직장이나 과장, 차장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든지 전업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 써요? 저희가 저게 많이 안 써요 한 250 전후 되는 거 같습니다 너무 적게 쓰는 거 아니야?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행을 안 간 지는 한 5년 정도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생활만 검소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한 300만 원 쓴다고 치면 1년에 3,600 그래도 지금 2년치 생활빈 갖고 있어요? 갖고 있죠 그 외에도 사실 담보대출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 정기적인 비용들이 있잖아요? 하면은 그래도 연 한 6천 정도는 쓰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연봉이 5천 정도였어요 원래부터 이제 재무상태표로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걸 이제 투자로 좀 메꾸고 있었죠 그러면 원래 직장 다니고 있을 때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급여도 끊긴 상황에서 더 불안하지 않아요? 근데 신기한 게 안 불안해요 휴직을 하고 제 자체적인 사업이나 전업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게 1년 반이 됐는데 훨씬 행복합니다 사실 재정적으로는 불안하죠 불안한데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 게 직장일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기도 하고 사실 직장생활 일을 했어봐야 여기서 5천만 원 더 버는 건데 저는 뭐 2, 3년 뒤에는 연 1억 이상은 제가 기본적으로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퇴사를 좀 두려워하고 퇴사하기 전에 월급의 수익을 만들어 놓고 좀 퇴사하려고 하는 경향들 있잖아요 근데 임정범 씨는 그런 고정적인 소득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퇴사나 휴직을 생각하기 전부터 그냥 일반적인 투자 재테크를 할 때도 사실 현금 흐름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성향 탓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따박따박은 별로 바라지 않았어요 사실 그거 모아봐야 좀 부자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총 1억이었으면 한 5억, 10억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차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기본적으로 목마른 성향이 없었던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사 다니는 시간 외에 정말 잠을 3, 4시간 자면서 투자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하고 그 활동을 해봤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회사에 매여있는 시간이 8시간, 10시간이 있다 보니까 부수입을 만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고 하면 한 50살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휴직으로 결정을 하고 갈아 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휴직이 언제 끝나요? 내년 1월에 복직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, 7개월 남아요 그때 복직하실 건가요? 아니요 아 근데 이거 휴직으로 나가면 어떡하지? 회사에는 한다는 여지를 남겨둬가지고 1년 연장은 사실 한 거거든요 이것까지 내보내겠습니다 임정모 씨님은 저랑 황금돼지랑 일화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중장기 목표는 뭐예요?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제 사업체를 꾸리는 건데 조금 막연하게만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대표님이랑 일을 하면서 개발법이 큰 시행사로 키워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일적인 성향도 대표님이 제가 약한 부분 영업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짓고 확장하는 기세적인 측면에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보다는 못하고 대신 또 이렇게 좀 챙기면서 따라가는 거는 좀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요새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처음 얘기하는 거네요 돈에 대한 목표는 그렇고 50대 임장모 씨는 뭐하고 있을까? 임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업 투자가 그냥 장르의 희망인 거네? 전업 투자보다는 제가 이제 의식주 관련한 작은 계열사들 세 개를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막연한 꿈 중에 하나긴 해요 옷 사업, 의식업 사업, 시행, 건설 사업 딱 전형적인 그 조폭들이 하는 딱 그 의식주 그거 있잖아 그거보다 더 고부가 가치적인 산업에 대해서 사실 호기심도 많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 책도 읽고 따라 다녀보는데 사실 제가 전공도 토목과였고 제 두뇌도 굉장히 그냥 공학도스러운 측면이 많거든요 또 제가 직장생활을 해온 것도 건설업, 통신업에 있었어요 최대한 경험했던 것들을 살리는 방향은 그래도 그 세 가지가 제일 가깝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성장한 이상의 태연생들 세 개를 좋아했다 그는 아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기물 끔는 게 많은 인수로 여러분 이 차례가 조정한다고 보니